네 안녕하세요님들 오늘은 게임 영상이 아니고 제가 또 최근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다른 유튜버들 다하는 집공개 영상 저도 한번 찍고 싶어가지고 요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퀄리티 낮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게 되었네요. 자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기 집이 어디다 어디다 수축성 댓글은 삼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랜선 집들이 바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 목소리가 되게 울리네요. 여기는 그냥 뭐 신발장이 있는 곳인데 제가 신발이 뭐 별로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 두 개랑 여기 열면은 요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밑에는 그냥 박스들이고 뭐 여기서 딱히 보여줄 건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쓱 요렇게 딱 들어오면은 바로 왼쪽에 보이는 곳이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데 여기는 뭐 딱히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화장실입니다. 일반적인 화장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이분 여기는 이제 불을 요렇게 딱 키면은 그냥 빈방이에요. 예 여기가 이제 저 혼자 사는 데인데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빈방이 조금 있어요. 여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맑은대로 그냥 빈방 목소리가 굉장히 울리죠? 그리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쓱 가가지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곳 여기는 이제 뭐랄까 그냥 창고예요. 창고 이렇게 쓱 열어보면은 그냥 잡것들 요렇게 박아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쓱 잡동사니 모음 요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창고에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여기가 이제 문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저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여기서 하는데 방음부스예요. 방음부스. 이번에 이제 이사하면서 새로 공사를 한 겁니다. 요렇게 쓱 보면은 뭔가 이제 이 안에 들어오자마자 되게 조용한데 여기서 문을 닫게 되면은 진짜 확 조용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위로 이렇게 딱 당기면은 여기 완전 조용하단 말이야 여기. 자 여기 이렇게 대충 쓱 보여주면은 야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이제 방음부스 방이죠. 방송하는 방.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컴퓨터예요. 제가 요번에 이사를 하면서 컴퓨터를 하나 샀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이겁니다. 이 컴퓨터가 생각보다 가격이 셉니다. 뭐 굳이 가격 얘기는 안 하겠지만 RTX 2080 Ti가 장착되어 있는 고런 컴퓨터입니다. 이게 신기한 게 옆에도 요렇게 열리더라고요. 요즘 컴퓨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신기해요. 자 그리고 이 책상. 이 책상은 뭐냐면은 무려 20년 넘은 책상이에요. 되게 오래된 책상인데 아무튼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실버 버튼인데 제가 예전에 실버 버튼 언박싱 영상을 찍었었죠? 자 그리고 이 방음부스에서 또 불을 이런 식으로만 킬 수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예뻐요. 이게 지금 이 핸드폰 카메라로 다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아무튼 여기가 이제 제가 영상을 찍는 방음부스 방입니다. 이 방음부스의 가격은 굳이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요. 자 그리고 이제 방음부스를 요렇게 나가서 또 이렇게 방이 있는데 여기도 빈 방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뭐랄까 그냥 빨래 하는 방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방입니다. 빈 방이에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로 나가서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 제가 이사오면서 여기 집에 있는 가구들은 제가 하나하나 신중히 다 골라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보시다시피 그냥 탁자인데 사실상 여기서 밥 먹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쓱 보면은 여기가 보시다시피 주방입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있는데 이 냉장고가 완전 최신일지는 모르겠는데 좀 신기해요. 이 냉장고가 요렇게 아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하면은 안에가 보여. 요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근데 막상 또 쓸 일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방 쓱 별거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주방에도 옆에 이렇게 보면은 뭔가 또 문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음식물 처리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요렇게 열면은 굉장히 혐오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여기도 뭔가 약간 창고 같은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쓱 나와가지고 이제 거실인데 이제 요렇게 쇼파가 있죠. 요렇게 쓱 보면은 제가 이 가구를 살 때 아저씨가 뭐라뭐라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좋은 쇼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뒤로 쓱 돌면은 이게 TV. 제가 방음부스 다음으로 진짜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물건인데 제가 이 TV가 진짜 가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보시다시피 되게 얇아요. 이게 카메라로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옆에서 쓱 보면은 진짜 엄청 얇아 그냥 엄청 얇아 이거 봐 이거 봐 내 손가락보다 얇아 그냥 엄청 얇아 이거. 아무튼 이 TV가 굉장히 가지고 싶었어요.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그냥 여기서 밥 먹으면서 TV 이렇게 쓱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밥 절대 안 먹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제가 자주 아프다 보니까 요런 비상약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쓱 보면은 저의 이제 자는 방이에요. 여기는 안방이죠 안방. 이렇게 보면은 커튼 있고 침대 있는데 저는 진짜 혼자 살게 되면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큰 침대에서 혼자 자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사이즈의 침대를 구입을 한 겁니다. 아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휴지통이에요. 휴지통. 별거 없습니다. 그냥 휴지통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침대 옆에 있는 거울인데 여기도 이렇게 불이 이렇게 싹 들어와요. 요것이 또 괜찮더라고요.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에요. 여기도 뭐 딱히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화장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쓱 뒤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옷방 드레스룸이라고 하던데 여기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저의 옷들이 되게 있어요. 보면은 저의 옷들이 이렇게 쓱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거울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 거울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뭐 저의 옷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입는 것들은 항상 뭐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청소기입니다. 청소는 잘 안 하는데 그냥 샀습니다. 예 청소 하긴 해야죠. 자 그리고 이거는 문이 여기 있는데 뜬금없이 이거는 이제 방음부스를 설치하기 위해 문을 떼 버린 겁니다. 그냥 자 그리고 이렇게 쓱 가면은 대피 공간이 있어요. 대피 공간. 여기서 이제 불을 켜서 딱 보면은 굉장히 추워요. 여기가 뭔가 비상시에 써야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요렇게 이제 집 소개가 대충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나이 공개를 안 했지만은 생각보다 젊어요. 근데 이 젊은 나이에 맞지 않게 이렇게 저만의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나이에 또 집을 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 저만의 집을 진짜 가지고 싶었는데 드디어 그 소원을 이뤘어요. 여기 이사온지는 이제 막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혼자 살면은 이제 진짜 좋을 줄 알았는데 진짜 좋아요. 네 좋은데 아직 한 달도 안 살아봤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점차 지나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겠죠. 네 뭐 사실 요즘에 녹화할 게임이 없어서 이렇게 집 공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뭐 이사도 했으니까 영상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여기 집이 어디 어디 어디다 라는 추측성 댓글은 삼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다른 유튜버들 다 아는 집 공개 영상 저도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뭐 별거 없었네요. 비비엄 네 다른 유튜브 다 아는 집 공개 영상